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8월 22일 일요일 쉼을 위한 전주고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었다. 빛이 낮과 밤을 구분하였다. 둘째 날에는 궁창과 하늘과 바다가 존재하게 되었다. 셋째 날에는 마른 땅과 초목들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기본적인 틀을 먼저 만드시고 이어지는 사흘 동안 그것들을 채우셨다. 각기 다른 빛들이 낮과 밤으로 하늘을 주관했다. 여러 고대 문명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과 달리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결코 신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한다. 그것들은 창조주의 말씀에 따라 넷째 날이 되어서야 창조 세계에 등장하게 되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대한 모세의 묘사는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새들과 물고기들 그리고 육지에 사는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공간을 채웠다.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창조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창세기 1장 1에서 31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은 그저 여러 공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 그곳은 완벽한 곳이었다. 수많은 창조물이 지구를 채웠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후렴구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좋다. 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창조는 지구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의 창조와 무엇이 달랐는가 창세기 1장 26, 27 그리고 2장 7절 21에서 24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멈추어 서셔서 흙으로 무언가를 빚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친밀함과 밀접함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숙여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결과 살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다.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하여 하와를 창조하신 일은 창조주간 속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추가하게 되었다. 결혼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거룩한 신뢰 관계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그분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엿새 동안 말씀으로 완벽한 지구를 창조하셨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묵상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가 인간들이 지어낸 지구의 시작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함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적용 그대는 무엇을 볼 때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을 믿게 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분명한 증거를 주심 불분명한 시간적 기간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괴변은 사단의 기만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족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신다. 그분은 이 문제를 불분명하게 내버려 두어 인간들이 저마다의 이론대로 그것을 취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6일간 세상을 만들고 7째날 쉬셨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분은 24시간 하루를 의미하셨으며 일출과 일몰로 그것을 표시하셨다. 묵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36 말씀으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